키네마스트에서 유튜브의 로고, 각종 로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필 사진 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로 터치합니다. 먼저 단색 배경이 있죠? 단색 배경이 이걸 터치합니다.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흰색 이것을 가져옵니다. 흰색을 가져오는 이유는 흰색을 여러가지 다른 색깔로 바꾸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터치해서 바탕을 블루로 바꿉니다. 블루로 툭 터치해서 블루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의 손글씨 있죠?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이 모양을...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그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이것도 있는데 이건 속이 비어있는 거고 이건 속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색깔이 나옵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가지 색을 고르면 됩니다. 저는 색깔을 좀 밝게 노란색을 골라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터치하겠습니다. 노란색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두 개는 삭제하는 겁니다. 지우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부분 지우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체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것은 크기입니다. 아까 원을 했죠? 원의 크기를 어떻게 굵게 할 것이냐? 터치하면 이렇게 굵기 정도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을 하니까 저는 한 세 번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도로 자 여기서 하시죠? 저는 한 세 번째 정도로 한번 해 보겠어요. 세 번째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터치해서 이렇게 밀면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해 볼게요. 원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원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원을 만들든지 원이 길게 이렇게 하든지 타원형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 있죠? 이걸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지우개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했으면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 볼게요. 쭉 이렇게 타원형이 되었네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지우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삭제해 버립니다. 삭제해 버리고 좀 정원을 만들어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원을 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저 위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손글씨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타이밍에 손글씨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점색이 있죠? 아래쪽에 점색이 있을 거에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복제를 누릅니다. 복제 복제가 있죠? 이 복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손글씨가 보세요. 하단에 타임라인을 보세요. 두 개가 되었어요. 보다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타임라인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손글씨가 두 개가 되었죠? 이렇게 복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편집모드로 가서 타임라인에 손글씨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아래거나 위거나 저는 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에서 화면에게 보면 확대하는 조절점이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조금 크게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해요. 이렇게 조금 크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혼합이란게 있죠? 혼합 이곳을 터치합니다. 혼합을 터치해서 오브레이 터치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터치하니까 색깔이 테두리가 보세요. 달라졌죠? 스크린 스크린하니까 화면의 테두리를 보세요. 달라졌죠? 스포트라이트 하드라이트 밝게 밝게 하니까 색깔이 가장자리에 조금 다르게 됐죠? 어둡게 어둡게는 검게 나왔죠? 테두리가 색상분 이런 여러가지를 해서 가장자리에 색깔을 넣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보통으로 하면 색깔이 안 변하죠? 오브레이 곱하기 곱하기 하니까 검게 테두리가 됐죠? 스크린 저는 스크린 이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화면에다가 자기 여기에 글자를 넣든지 뭐 유튜브 채널 이름을 넣고 자기 사진을 여기 넣는다던가 여러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성하는 대로 구성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에다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하고 자신의 채널 하고 이름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텍스트 터치해서 저는 유튜브 이렇게 넣겠습니다. 유튜브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서 넣으면 되겠죠? 유튜브 이렇게 넣고 다음에 제 유튜브 이름이 석송 랜드니까 석송 랜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뭐 석송 랜드로 쓰고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튜브 석송 랜드 석송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여기 왔는데 색깔이 흰색이니까 노란색이 깊지 않으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색깔을 글자의 색깔을 바꿉니다. 흰색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검은색을 터치하고 저장하면 검은색이 되죠. 그리고 서채도 터치해서 한국에 가서 좀 굵은 글자로 저는 빈그레트 볼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글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서치 A 터치해서 B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글자가 색 모양이 서치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기 사진을 일반적으로 유튜브 프로필 사진에 사진을 넣잖아요. 그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어 터치하고 미디어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하고 미디어 터치합니다. 미디어 터치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사진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의 사진을 여러개 인중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움직이는 사진을 가져올게요. 이걸 가져와서 그 다음에는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마스크를 터치하고 모양을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사진을 동영상이 너무 작네요. 여기서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줄입니다. 줄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이 사진을 로고는 유튜브 로고 프로필 사진은 동영상 안 되잖아요. 이걸 사진으로 뽑을 때는 이걸 터치하면 되죠. 카메라 이걸 터치하면 사진이 됩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캡쳐 주장 제일 위에 있는 캡쳐 주장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이게 이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것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진을 또 여러 곳에다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여기서 예를 들면 미디어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 이 경치에 이렇게 경치가 있다고 하셨고요. 자 여기서 이 경치에 이런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에 로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고 가져올게요. 레이어 하고 미디어 터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것은 캡쳐했죠. 아까 캡쳐했잖아요. 사진 캡쳐한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아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게 많아요. 여기 있네요. 최하단에 이쪽에 캡쳐 있네요. 시간 걸려서 죄송합니다. 캡쳐 터치하면 아까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아마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캡쳐 제가 저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어디에 있느냐 살펴면요. 노란 바탕이죠. 아까 그게 여기 있네요. 이거죠. 아까 이거 사진이죠. 캡쳐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왔죠. 화면에 왔으면 바깥에 청색은 없애 버리고 노란 원속에 있는 것만 딱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로마키를 딱 합니다. 크로마키를 툭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툭 터치해서 적용을 누르고 28편을 50%로 나누면 이게 화면에 이렇게 왔죠. 이렇게 여기에서 정색을 없애고 크로마키에서 자기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여러가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적게 할까요. 적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키네마스터에서 로고 혼자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